심야약국 들어보셨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약국을 말하는데요. 의사처방을 받기 어려운 심야시간대라 전문의약품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의약품은 살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선 의료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될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 편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24일 국회와 약사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안 24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공공마스크 면세와 백신 예방접종센터 약사배치 예산에 이어서 공공심야약국 예산까지 나라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약국 공정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을 놓고 약사회와 정부의 갈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지하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2년 동안 공공심야약국 운영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같은 부수적인 노력이 우선이라면서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 약사회는 기재부 반대로 예산 편성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다만 정부 안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4일 새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했지만 발표 자료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부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이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